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태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대리인이 법원에서 말하자면 한판 승부를 벌였습니다.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잠정 중단을 주장했습니다. 총장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국가 시스템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 측은 대통령이 징계처분을 제거한 것은 소모적인 국론 분녀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징계처분의 집행정지는 불가하다고 마셨습니다. 이게 징계를 하는 것이 왜 국론 분녀를 막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국론인지 반대 목소리를 내지 말아라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을 이걸 막는 것 이게 오히려 수사를 못하는 것이 국론이 통일되고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면 국론이 분녀된다는 겁니까?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 홍순옥 부장판사 주제로 심리로 오늘 윤 총장 측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 이 효력을 징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신분을 오늘 진행했습니다. 원래 1시간을 예정했는데 훌쩍 넘겨서 2시간이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2시에 시작했으니까 4시 15분쯤에 끝난 것입니다. 윤 총장 측 대리인은 신문 종료 후에 정부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내쫓을 수 있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폄하되고 검찰 존재의 자체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심입니다. 이 말이. 아울러 윤 총장 측은 징계권의 허호를 쓴 징계 절차였다. 이 나라의 법치주의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는 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아주 핵심되는 말들을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정직 2개월이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는 일각의 지적과는 달리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징계 효력을 중단하면 징계 처분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에 헌법상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법무부 측은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조직 안정이 깨질 우려가 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 두 척에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다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기에 가치문 신청을 낸 것은 바로 정권 비리를 수사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검찰총장을 쫓아낸다면 앞으로 어느 검찰이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고 독립성을 담보받겠는가 그래서 차라리 검찰이 없는 것만큼 못하다 검찰이 왜 존재하는가 하는 존재로운적인 핵심사항을 집었습니다.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니까 징계하는 것 아니냐 이것 자체가 그러면 검찰을 완전히 권력의 하수인으로 신으로 둘 것인가 하고 캐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놔두면 단 2주 두 달만이라도 아니 단 2주만이라도 이게 회복 불가능하다. 왜? 비리에 대한 수사를 못한다. 검찰권이 그만큼 말하자면 발이 묶이는 것이다. 행사를 못하게 되는 것이다. 검찰이 동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원전 수사나 울산시장 선거 부정이나 라임 옵티머스 배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인 배후, 권력청에 개입된 것 이거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앞으로 영역 못하게 된다. 그리고 내년 1월에 추미애가 나가지 않고 있으면서 검찰에 대한 인사를 하게 될 경우에 핵심지검 수사를 하고 있는 인력들이 모여있는 이를테면 가령 원전 비리 관련해서 원전의 문을 닫기 위해서 경제성을 조작해가지고까지 원전 폐쇄를 했다. 이거 조사를 하고 있는 대전지검 인사들을 허터내버리면 수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회복 불가능하다. 이렇게 인사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누가 이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지금 검찰총장이 쫓겨나가는 걸 보고 있으면서도 다음 검찰총장이나 또는 검사가 누가 감히 나서서 이 권력의 비리를 수사합시다 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회복 불가능하다. 한 번 굽어지고 휘어져 놓으면 표기가 곤란하다.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지금 여기 추미애 측에서 내놓은 주장은 너무나 황당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징계가 이루어졌다. 헌법상 권한. 그리고 법원의 징계 효력을 중단하면 징계 처분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에 헌법상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에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인용을 해가지고 징계가 잘못됐다 라고 하면 대통령 권한에 문제가 생긴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징계가 옳은가 틀린가 징계를 할 사안인가 아닌가 라를 묻고 있는데 지금 징계를 이미 했으니까 그거 돌이키면 큰일나. 문재인 대통령의 권위가 대통령이라는 헌법적인 권위가 아주 회상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주장도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법무부 측의 주장이 엉뚱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집행정지가 인용이 되면 행정조직 안정이 깨질 우려가 있다. 아니 그러니까 행정조직이 깨지든 말든 왜 징계를 했냐. 그러니까 원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취소해야 된다 하는 건데 이미 징계를 했는데 그거를 다시 인용해서 스톱시키면 행정조직이 안정이 깨진다. 무슨 행정조직이 왜 깨집니까? 행정조직이 왜 안정이 깨진다는 그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법무부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징계를 하게 되면 검찰이라는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된다. 핵심 권한의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면 앞으로 누가 추사를 하겠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추미애 측에서는 그렇게 하면 헌법기관으로서의 권한 대통령의 권한이 훼손된다. 문제가 생긴다. 대통령의 징계권이 훼손된다. 아주 이런 얼또당뚱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위, 권한 또는 징계권 이런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몸체, 통체, 소프트웨어 할 것 없이 해설은 안 되는 일을 했다 했는데 이미 한 거기 때문에 그걸 되도록 하면 대통령의 위신이 안 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행정조직의 안정이 깨칠 우리가 있다. 행정조직의 안정을 깬 것은 이미 추미애죠. 추미애의 말을 누가 듣습니까? 지금 검사들이 안 듣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지금 곳곳에서 정권에 도움을 준 정권편에서 있는 간부들에게 대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가 깨어버린 검찰 조직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압박을 하면서 총장이 이걸 수용을 하면 징계를 받아들이면 조직이 안정이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복해라. 뵙게 들어라. 우리 대통령의 말하자면 충실한 신여가 되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은 이 심리는 정말 판사가 똑바로 인식을 하지 않으면 지금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서 두 주장을 가지고 조회를 하기 힘들 것 같고 대의명분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홍순욱 판사가 원래 정거에 철저해서 원칙에 따라서 판결하는 판사로 아주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법무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런 이유는 정말 얼토당토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용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심상치 않는 것이 오늘 청와대에서 갑자기 언제부터 계획된지 모르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또 유남석 헌재 소장 그리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박병석 국회의장하고 정세균 총리 5부 요인을 데리고 와서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심리와 앞으로 있을 1, 2, 3차 본안까지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서서히 압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 헌재 소장만 하더라도 앞으로 다가올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해놓은 징계위원회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해놓았습니다. 징계검찰징계위원회가 이게 위원성이 있다. 그래서 이 소원을 해놨는데 여기 직활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유남석 헌재 소장입니다. 헌재 소장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이렇게 오늘 심리가 열리는 날에 불러가지고 점심을 같이 했다? 지금 이거 자칫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이 대혼란 생기고 내가 위험해 줄 수 있다. 당신도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아주 재판 이 심리를 잘해야 된다. 그런 무언의 압력을 주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헌필 오늘 일은 가졌냐? 그러니까 오늘 이 심리는 다 끝내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24일 이틀 뒤에 다시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홍 부장 판사는 징계 집행 정지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이 없어서 간략하게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략하게 하기 어렵든 복잡하게 하든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답은 정말 심플합니다. 이건 뭐 원칙대로 그런데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또 오늘 이게 청와대에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은근슬쩍 압박을 준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벌써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눈치를 보고 눈치를 보게끔 하고 압박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 모쪼록 사법부마저 이제 장악됐다는 소리를 듣고는 있지만 그러나 간간이 판사들 가운데 양심 있는 판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홍 부장 판사도 그런 양심 있는 판사로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과 양심에 의한 판결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성찬경TV였습니다.